밀고 쓸고 닦고 파내고 문지르고 닦아도 닦아도 남아있는 힘든 청소는 기절아! 독일, 영국, 미국, 일본 대강타! 세계가 놀란 화제의 제품! 청소기 없이 먼지 청소, 세제 없이 찌든 때 청소, 물로만 빨아도 깨끗한 신균형 솔루션 청소포 캐치마! 그 비밀은 특허받은 특수 이중 섬유구조! 1차로 분섬사가 미세한 틈새로 파고들어 먼지를 낚아채고 2차로 그물망처럼 얽힌 수천 가닥의 극세사가 먼지를 잡아 닦아내는 이중 청소 효과! 한 번 잡아낸 먼지는 놓치지 않습니다! 먼지 밀린 현상 없이 한 번 잡아낸 먼지는 캐치맙에 그대로! 닦기 힘든 미세먼지까지 섬유 사이사이 깨끗하게! 그 어떤 찌든 때도 닦아납니다! 세제를 따로 쓰지 않아도 찌든 때 사이사이 침투하여 감쪽같이! 청소 후에 흐르는 물에 씻기만 해도 깨끗! 이만의 테스트 완료! 오래오래 사용해도 새것처럼! 쉽고 간편하게 깨끗하게! 청소 고민 제로! 신균형 솔루션 청소포 캐치마!